자 15경주 스타트 3초전 2초전 15경주 스타트했습니다 15경주 15경주 스타트인 정상입니다 1번 김기한 선수의 오른쪽에서 휘감기 승부수를 던지는 2번 최광성 선수 2번 최광성 선수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2번 최광성이 선두이어서 3번 강창욱 선수 뒤쪽으로 2번 김민길 선수 그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1번 김기한 선수 이동마크 통과했습니다 2번 최광성 선수 2번 최광성 선수에 이어서 3번 강창욱 선수 그 옆쪽으로 2번 김민길 선수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이 선두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번 최광성 선수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3번 강창욱 선수 3번 강창욱 선수의 뒤쪽으로 1번 김민길 선수 그 옆쪽에서 1번 김기한 선수가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2번 최광성 선수 역시 2턴마크 가장 먼저 통과했고요 이어서 3번 강창욱 선수 뒤쪽에서 1번 김민길 선수 6번 김민길 선수의 5번 정민숙 선수와 1번 김기한 선수의 도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2번 최광성 선수 역시 1턴마크 먼저 통과 이어서 3번 강창욱 선수 3번 강창욱 선수가 현재 대열 두 번째 있고요 1번 김민길 선수 2번 김민길 선수 계속해서 1번 김민길 선수를 추격하는 5번 정민숙 선수 현재 대열 네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2번 최광성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2번 최광성 선수 골인 이어서 3번 강창욱 선수 뒤쪽 6번 그리고 5번 이어서 1번 4번 결승선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번 강창욱 선수 3번 강창욱 선수